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러 쏘디입니다 어 바이오하자드 세븐 비기닝하우어 데모 한번 저번에 유튜브에서 찍었는데 어 이번엔 다른 엔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볼때까지 계속해서 할 것 같구요 시작 어 더 으 으 으 으 으 этого 사라지. 잠시.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 제가 봤던 거는 아마 유튜브에서 올렸던 거는 그거는 배드 엔딩 그리고 따로 감염이랑 감염 엔딩이랑 그리고 탈출 엔딩이랑 코인 엔딩 3개 정도 있는데 프레임드랍 프레임드랍 이거 벗고 와야겠네 벗고 와야겠네 무섭다 없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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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섭다 진짜 이어폰을 끼고 할까 이어폰을 빼고 할까 너무 무섭다 그니까 다 아는데도 무서워요 진짜 볼 거 같고 뭔가 안 튀어나올 거 아는데도 그냥 진짜 무서워요 아 아 아 네 움직였죠 네 움직인걸로 하고 락픽을 어디서 구했더라? 기억이 안나네 락픽을 어디서 구해야되는데 여기 아니었는데 락픽을 어디서 구했는지 까먹었 아 모르겠다 갑시다 아 그래도 무서워요 이거 진짜 오 오싹오싹하다 아 네발밖에 못 구했네 아 네발밖에 못 구하면 안되는데 락픽을 어디서 구했더라 내가 어 일단은 아 맞다 거기 있지 권전탄 탄약 이랑 여기 락픽 하나 있고 빠르게 깨야지 진짜 무서워서 진짜 계속해서 못하겠다 됐다 됐다 고고 아 아니면 말고 응 안되나보네 없니? 없구나 어 어허 어허 아 무서워죽겠다 몇개 얻은거지? 아홉발 아홉발 안되고 없고 잠겨있고 잠겨있고 하 에픽 트셨어요? 네 축하드립니다 으흠 아 참 좋았지 갑시다 아니 들지말라 아니 들지말라 아아 응 아 아 아 병원 아 아 아 아 으흠 으응 메르쾌 웅 렛츠고 렛츠고 오마이갓 오마이갓 와 이거 진짜 너무 싫다 너무 싫다 그냥 이 게임 사지말까? 아 이 게임 너무 싫다 아 이거 켜낭 이거 끝나가거든요 이제 이제 끝나가거든요 이제 볼 필요도 없고요 아 너무 싫다 아 아 너무 싫은 부분이고요 잠깐만 손에 땀난다 손에 땀난다 와 진짜 너무 싫다 게임 진짜 싫어하구나 이렇게까지 싫어할 줄은 몰랐는데 이거가 힐 헐 아니 아니 나 데미지 안입었어 나 피해서 데미지 안입었어 개쩐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싱컨 싱컨 씹어졌다 와 싱컨 개 씹어졌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해피엔딩 보겠습니다 네 뭐지 뭐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저 열 열 발을 모두 아 열두 발인가 모두 맞춰야지만 제가 없어지고 나서 그럼 가면은 되는데 일단 저는 뭐 안 맞았으니까 안 맞았으니까 가겠습니다 오 마이 갓 해피엔딩을 이렇게 빨리 해피엔딩을 이렇게 빨리 아 이것도 보고 싶었어 근데 소량의 LSD가 발견된 후 그 발언에 무시되었다 끝났는데? 트루엔딩? 뭐야 이렇게 빨리 끝나 아 난 진짜 힘들어가지고 어 근데 너무 무섭다 근데 역시 데모라서 그런가 아 근데 무섭다 그래도 트루엔딩 미치겠다 네 뭐 트루엔딩 여기까지 봤구요 네 감염엔딩은 아까 전 거기에서 그냥 그 잡히면 돼요 그것도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일단은 나눠서 영상은 나눠서 찍도록 하고 네 여기까지 트루엔딩이었구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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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